빙글빙글 아니 왜 여기 안해도 됐나? 여기 안해도 됐나? 여기 안해도 됐나? 세상에 제일 빛나지? 음식도 잘 먹고 이 정도 큐티 뽀 자 융독 융독 안녕하세요 융독입니다 오늘은 남사친들에게 메이크업하는 영상을 더빙 맡기기로 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뾰로롱 창문을 거두니 발입다운 융독의 외모가 보이네요 진짜 못생겼다 눈냄새 당뇨 양치질을 안해서 먼지 끼워주고 깔끔하게 끼우고 눈꼽도 해주면 눈꼽 안 좋아가지고 아니 아니 설명하라고 설명을 3일 안 씻어서 냄새 없애주고 키스미헤비로테이션 컬러링 아이브로우 없는 눈썹 만들어주고 슥삭슥삭 해준 다음에 아무도 내 눈 사이에는 점은 못 받겠지 거울 없어서 화장품 거울 쓰고 있고 집에 다 타물이 안 나오고 세상 치명적인 척 한번 다시 한번 싹 봐주고 세상에 모든 남자 다 내꺼에요 두둥 눈썹에 점이 안 보일 때까지 이 정도? 다크서클 다르렛으면 이제 Pronunciation 나의 애교살 강조중 없는 애교살 만드는 중 물에서 유를 장조 오우씨 미안해 뭐지 아이러이노 라이노 오우씨 아 미쳤냐고 리즈스 크라이맨 내가 봐도 귀여워 눈두덩이 눈만 열 번 칠하고 눈만 집중하고 삐아 14호 틴트 한 번 슥삭 발라주고 방금 지명적이었다 볼터치 살짝 꾸러기 느낌 주면서 이 정도 일단 코수염 가려주고 나 익었어 반짝이는 나의 얼굴을 보며 콧대 살리려고 노력하는 중 아리라이크로 아리따움 매직 컨트롤링 파우터 성형중 미관까지 살리고 눈 가야만 지금 그러니까 살릴 게 없는데 지금 심폐소생은 요즘 얼마나 썼으면 저기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화장품은 지금 코성형중 콧구멍까지 다시 콧대 높여주고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턱살도 살짝 깎아주면서 섹심히 강조중 모든 남자들은 봐라 내 턱살 내가 볼 때 하나 사줘야 될 것 같거든요 사준다고? 그건 아니죠 해본 말이죠 오케이 다크서클 지워주는 건가? 아니 뭐라고 애교살 강조한 거네요 애교가 없는데 애교살 오케이 눈을 집어 줄고 눈만 뒤지게만 넣고 저러다가 한 두 개 빠지고 있죠 점점 자기가 그럼 눈썹 탈모는 거 인정 안 하죠? 속눈썹도 탈모가 없다는 소리 들어 본 적 있거든 섹시한 척 섹시한 척 윤이 진심이 묻어난다 웨이브 넣어주고 코데기 시작 핑크핑크핑크핑크핑크 뿅 앞머리만 봤을 때 내가 공유 뺨친다 앞머리가 마음에 안 든 윤지씨 예상외로 잘 되지 않는가 머리 똑같은 부분만 여섯 번 만지고 또 만지고 안 되니까 살짝 빡쳤어 윤지 나름 만족쓰 오늘 하루 끝 한 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